한국국토정보공사 을 아 아 아 아 그때는 두 가지를 더 구성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때까지 가니죠 이게 그 다음에 아르보나 숫자 이 두 가지를 제가 아까 누구를 극단적이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말로 바꿨어요 지금 가슴을 닮고 이렇게 살아 그래서 뭐 아르보나 살자는 그런 의미에 써보시면 가볍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하시다보면 아 저런 면도 있구나 조금 다르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지진을 통해서 다르게 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이렇게 하 아 아 아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엄청 많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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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제가 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 뒤에 오신 분들이 제가 정리했던 걸 처음 보시는 그런 시간에 봤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 새벽에 길을 다 가지고 또 졌고 그래도 오늘 8시 반에 늦자고 하고 뗐는데 신문을 보니까 조선을 그의 의학이 언급됐더라고 어제 마침 제가 정리했던 내용을 조선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난 그림만 아마 신문사들 전문가들 이사하게 되요 여러분들이 오늘 찾아보게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 지금 경주시절은 경주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까먹어 자장면 월 23일이다 20일 칠 날 경제시를 낳는데 그때 막 보습을 끌다가 까먹었으면 되세요 이렇게 주맛을 낳은 것 같은데 드디어 2017년 9월 15일 황시시절 그때 제가 이 사무실이 있으니까 다 흔들리는 걸 느끼지 않아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느끼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렁자고 지지에 대한 게 안쓰는 것 같게 되는 그런데 지금 보면 경주지진은 지진이라는 걸 지금 이 방지진은 막 전문가가 10분 돌아보면 계속 다른 말하고 이 말하고 생각하고 물론 관심이 없어도 도대체 뭐나 골랐어 이 말하고 싶다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했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지에 있는 그 다음에 내가 지지 우리나라 지지 역사 우리나라 지지 역사 없으면 지지 역사 지지 역사 그거를 그 다음에 지구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 아까 좀 사실 잠깐 볼 지도에서 국을 지도라는 걸 지지 역사 지구가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걸 인정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지 우리나라까지 화학 지지까지 등기로 되겠다라는 성능을 하셨고 예 자료는 엄청 많이 해놨는데 우리 다 성능을 하지 않고 어떤 거는 좋겠 지금 보면 지지의 기계 흑불에 가야해 그런 너무 어둠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그 여기 매스컵에 갔는데 여기 주의를 좀 해서 또 매스컵도 있고 제가 또 진동이 지지는 진동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의 진동과 연결된 연결된 복합도 여기 조선일보이 났던 장면이 장면이 사슬에 원전안전에 관련된 단첨조사 미적되지 마라 매진참사 사진들을 보여주고 공주지점 공주지점 기계가 작아든 그 다음에 6.5 이상의 지진이라고 하며 정말로 우리나라 다 타타 나면이 일어나는 원전도 공주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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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같은 자기들을 만다치고 되는게 서울사람들이 서울사람들도 안전한가 한 번 봐라 경주지진을 예상할 수 없지나 지진진왕이 인근 온전 밀집 불안감 확정되고 전남멸고 이 두 밑에 내용은 이미 경주지진은 예상이 되어있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목을 순서대로 하자 그거를 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미식되지 말라고 초콜릿이 났는데 이게 지금 일어났던 그때 일어났던 발자를 제가 정리를 했는거 당시에 그래서 지금 오늘을 위해 정리할게 그전에 정리되어 있던걸 한 번 더 리마이드로 제가 올해를 하는데 2016년도는 이 경주지진에 여신 파괴하고 400차렐로 넘고 1015년 이 2015년도죠 작년 한해 지진해수는 2015년도는 40차렐밖에 4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경주 일대의 연속 지진은 경북 영덕군 파악 부산 177 양산단점 운행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선일로 사설이 되었다면 이게 정설로 되겠다 여기 뭐냐면 지금 영덕군 파악이 부산까지 가능하니까 이미 이게 이런데서 노출되어 있는거죠 공유홀성원전은 이 그 윤기 가운데 내비가 10일 이후 가동공단단 그 당시에 고등원전은 피적립기상태 2017년부터 지금 보신 2.2장 신적 건축물원 매진 설계를 공부하겠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게 이제 실행하고 있는걸 아마 진행중에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지진해수는 울산단척 동네단척 등등 이런 단척이 존재하고 83년도의 국내역무자 유기와 박사라는 분이 여기에 보면 그 사실을 보면 1980년도 3년 국내역무자 양산단척 활성화가 처음이 되겠다 했는데 이 이야기와 박사는 그 안에 안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하다보니까 이 분을 찾아여온건 요번에 찾아여온건 아직도 양산단체가 학생인지 여후에 결론이 나아있지 안나있다 그 다음에 정부는 정리를 당장조사 없이 경남 부산길 때 먼저 14기를 십충조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고 그런데 미국은 2012년 당첨조사 보허스에 지질연구원이 20억원을 늦게 보허스에 넘는 20억이 들었는데 보허스가 넘는 부산에서 백일을 했다 국민안전체에서 전문가 10명을 당첨조사 29명으로 작성을 해서 파괴하고 파괴하고 당첨조사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활성화된 단첨이 당산단첨이라고 그 당산단첨이 어디있느냐 당산을 지나서 파괴하고 부산으로 부산으로 그 단첨이 다른데 지도상으로 위성사실에서 처음 파괴됩니다 파괴이 가능한 추가 20년동안 메넨키리 전국 당첨조사 부산으로 25년동안 우리가 700에 싸움을 했는데 이게 사장 사설에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리고 매립치 매립치도 이야기인데 토양청을 이루어져 지지 진 반쪽 상대 매립치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이 이야기하는 액상화 문제를 뭔가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매립치 세형 여기는 매립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부산 이천성도 서울 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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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중에는 자 엑스노아가 일본에 일어나는 동영상을 보여드릴건데 얼마나 황당한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각국의 지진 대책은 일부 고배 지진을 해서 관측망을 완성했고 여전히 1990년 대만 지치지진, 2008년 중국 서창지진, 이 지진을 지진에 참상을 나눠드렸고 유서지진탐지에 아주 작은 지진을 이루는 데, 지진이 큰 경우 말고 지진이 흔들리는 이런 아주 작은 지진이 이게 활성산 지역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데 확인이 된다. 지하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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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그런 지진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나라가 해야 하는 일이 경주 진압금 대상식 주문을 해야 하고 배탄구 구형이 도시록이 되는 것이다. 당장 해야되면 전국 배탄구사가 하는게 무리 면허 부서는 이 원전 양산단체 주변에 정리를 얻어낸다. 이 양산단체는 오늘 포함단이 포함된 단체인다. 그런 이야기이고, 이 원전 양산단체 아래야 우리가 대체를 측으로 가닌다라고 이 지진이 일어나고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부에서 하고 있었겠죠. 있었겠는데 우리는 우리 내리에서 누군단체 지진이 없는다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무서도 빼고, 고백해 지진이 넘어진다는 것에 이 안에는 소파가 됩니다. 이 안에는 소파가 됩니다. 사진이 한 장면이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 뒤로 풀렸습니다. 고백 지진의 그 후로, 백화점의 전문들이 지진 대피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2천 세밀들도 잘한다. 배망치치지진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 6월 8천 강릉으로 된 중국 서창성 지진의 모습인데 이게 어디서 일어났던 것을 보면 여기에 티벳 쪽에서 티벳이 밀어내면서 여기 지진이 나는 보호 메카닉이 거기에 일어나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도 그림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선거 사이 나네요. 여기 보시면 서창성 지진 사사합니다. 1만명이 계신 상황에 오늘 오는 얘기 아니 이 지진에 인한 걸 막 발굴을 하다보니까 뒤에 한참 피타와 이렇게 뼈를 안고 있던데 무조대가 아이를 듣고 있는 삼촌을 치우자 그 안에 심리판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도 편을 편히 반면에 나사로 문자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따라 해야겠죠. 이런 그 인간의 이런 그 모성애가 극단으로 나타나는 이런 아픔이 왜 일어나는지 이 인간의 마음은 관계없다. 보시면 아주 너무 자연은 인간한테 너무 자연 인간에 잔인하게 보복을 하는거 아닌가 사실 그것은 자연은 자연입니다. 그거를 큰 틀에서 남아 이해를 하실게요. 그 다음에 이세창 대신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게 사실은 이 0 2cm씩 움직이는 그림을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인도 대륙이 그 그 남극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남극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그게 10천만 년 전에 올라오기 시작해 붙어가지고 이 금고 이 성분이 오늘 대신 이게 밀어가지고 즉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걸 밀어가지고 밀어가지고 이 티벡 도움을 미니까 티벡 도움을 미니까 이쪽 큰 대륙을 못 움직이고 그러니까 제일 약한 부분에 땅이 밀려갔는데 그 밀려간게 이쪽으로 밀려갔는데 이리 갈려가니까 여시아 땅하고 유럽 땅이 너무 크니까 더 못 밀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쵸? 특히 이쪽에 지진이 많은 이유가 인공기성을 보면 이게 히말라야 300이 있다. 이게 대륙이 대륙 밑으로 들어가고 밀어 올려가지고 300이 만들어졌는데 그 인공기성으로 다 다닙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넓혀서 세밀하게 보는 보는데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이천 찬도를 보면서 좁히는 좁히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눈이 다 보입니다. 인터넷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눈이 다 보입니다. 그게 의미 없이 봐 버리면 의미가 없는데 그게 전부다 위생에서 эн 저 저 저 저 thing 안 보면 된다 거 거 lá 이게 밀리면서 밀리면서 그 집사람이 있었는데 공수 상황이 서로 참다 참다가 한 번 확 크셔야 될 거 아닌가 그래야 또 다시 시작하듯이 이게 밀고 밀릴 자꾸 밀리는 데 이제는 내가 밀릴 게 없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꾸 밀린다 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내 내 육에 단첨 아주 약한 부분에서 단첨에 단첨이 끌어져 지층이 끊어지면서 이게 지진이 일어나면서 서창 내 지진 참사 앞에 이런 참사들이 그런 참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서창 내 지진은 결국은 내륙 지층에 내 육에 단첨에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두 가지가 크게 단첨이 내부 내륙에 단첨이 깨어져서 일어나는 것은 광이나 경주는 그렇고 그다음에 북부시마 먼저는 대륙판과 판이 연결되어 가지고 일어나는 지진이 그래서 북부시마 먼저는 그 균모 후라고 내가 최고의 급에 그 지진 피해를 받는 지금도 계속 지진 피해를 받는 자 경주대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에 조금 제가 설명은 이 끝까지 하기에는 다 완벽하지 않지만 북부시마 먼저는 대륙에 밀고 있다 그래서 인도판이 약간의 미를 딱 하는 거 혼자 이해가 좀 되실 거고 그다음에 태평양판 즉 일본 쪽에 있는 태평양판이 밀면서 이 그 여파를 해가지고 북부시마 원전에 여파를 해가지고 혹은 출시 후에 여파를 해서 이게 경주 지진이 다 딱 깎고 봄은 인도판과 태평양판이 있거든요 나중에 인공미성을 보기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확대하면 알겠습니다 인도판이 밀고 태평양판 일본을 보시면 일본이 오 밑에까지 일본을 들어가 여기에는 드리핑판 태양판 태평양판 북미판 유라시아판 일본이 대개의 천국에 앉아있어요 큰 판 위에 이게 북부시마 원전이 일어난 판과 판 그러니까 너무 큰 판이죠 이게 이게 밀어서 일어나게 보시면 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동일본 이 지진이었다 그다음에 경주지진 지금 오늘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경주지진이다 보니까 경주지진 경주지진 이제 올 초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이 양산단청이 지나가는데 여기 이름이 있는데 인내스 이런데 아리 붙여주지 않는 그 지하에 약 15킬로미터에 길이가 5킬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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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킬로임 길이가 5킬로임 포기 5킬로임 포기 5킬로임 포기 5킬로임 단청이 확인되면서 지진이 났다라는 이게 이제 이 정서로 주양단청은 뭐냐 하면 주양단청, 역단청, 전단청 주양단청이 이렇게 다우로 밀리는 거라고 전단청하고 역단청이 이렇게 이렇게 밀리는 거라고 실제로 역전단청이 더 심한 충격이 없습니다. 경주 지진은 주양이동단청이 된다. 지진이 된다. 15km 지하에 15km 그때 규모가 5.8km 규모가 5.8km 5.4km 지진의 멀리 유론에 수식을 쓰는 걸 못쓰겠는데 다 수식을 좋아 안하시겠지만 착한건도가 끝까지 제가 어마어마한 많은 내용을 정리가 되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지진의 이야기는 의심가능은 거의 다 들어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해서 많을 수도 있고 운차기 때문에 안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다. 그래서 경주 지진의 상대가 상대의 피해가 작았던지 주진들을 한 규모 단체의 깊은 진감든 도로에서 경주 지진이 작았던 경우가 5.8km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지진이 경주 황 지진의 지금 5.4km 5.8km 진도가 규모가 있는데 규모는 에너지 진도는 그냥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정도 차이 피해 입은 정도 차이 가지고 진도라고 그러는데 규모는 에너지를 해야 좀 더 협출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5.4km 5.8km 5.8km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에너지 크기가 5.4km 5.8km 5.8km 5.4km 5.4km 5.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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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km 5.4km 4.4km 4.4km 5.4km 황 지진이 작았다. 이렇게 작았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황 지진이 왜 그러면 그렇게 큰 폐를 입은가 우리가 느끼기 위해 더 크게 진동을 느꼈고 또 화암 자체에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은가 하는게 설명이 됩니다. 지진 지진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이게 어디에서 어떤 상태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가고 다르다는거죠. 지속시간 시간이 천천히 흔들리냐 빨리 흔들리냐 천천히 흔들리면 더 큽니다. 시간이 지속이 견뎌은 크고 빨리 흔들리고 말면 시간이 작고 빨리 흔들리면 그건 뭐 돌한테 쏘이듯이 금방 따끔 바꾸라 이런데 이 뭡니까 큰 퍼즐 크게 이렇게 한 차를 받으면 거의 무족돼서 사람이 거의 다지 못하는 그런거 같던데 천천히 1초에 뭐 2초에 한번씩 흔들린 크기가 2초에 한 번씩 흔들린 이유는 그때 큰 건물이 피해를 작게 흔들린 작은 건물이 이렇게 진복 이나 진동 수가 많으면 작은게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천천히 흔들리면 큰게 피해를 지금 그래서 그런 실험을 어떻게 하냐 안 똑같은 그 몸을 달아 가지고 똑같은 무게로 길이를 이렇게 높이 길이를 달려야 하면 처음에 사살 흔들림 사살 흔들림 큰 게 흔들림 조금 다음 중간 게 빨리 흔들림 는 장애 그런데 다 흔들림 있을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는 순서대로 손 길이가 큰 길이가 큰 금물 높은 금물 천천히 흔들릴게요 흔들리고 그다음에 중간 끌어 빠르게 아주 빠르게 작은게 그게 실험적으로 다 밝혀져 있고 그거 있는데 두 가지 다 동봉사 보여드린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되었고 여단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시간 남층의 움직임의 주향 남층이었기 때문에 얕은 지진이 되면 이탈리아 지진이 많는데 어떻게 지진을 이탈리아의 약한 지진이 같은 6.2나 5.8이나 거의 같은 비슷한데 지금 차이가 4배 정도 0.4니까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0.4가 4배 0.5가 5백이 아닙니다 계산을 받고 아주 다릅니다 이거는 지능 깊이가 5km이다 보니까 이탈리아 지진이 굉장히 크게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차이가 얼마나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깊이가 죽나라 주향 기능 다 정확하게 다 우러 4 뭐 좀 5 이상 치즈발전 이거 제거 병주 지진이 일어날 때 해야 자 그럼 전 구원시즌 아 아 또 2 주모 2 3 에이 의 일어나면 아 전 이 문자에 가서 죽어 지진되어 5.5 이상이 안 되거든요. 10km 정도 큰 당첨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당첨이 커야 되겠죠. 수십 킬로이 돼야 되는데 아니다 라고 누가가 생각한 내용을 어디다가 당첨이 수십 킬로 당첨이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이 있지 않거든요. 이런 끊어졌다라는 말에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양산상생에 부산과의 발견된 것은 원래 지진이 일어날 지금도 일어납니다. 바로 그 것이 일어난 겁니다. 미소지진이 그게 아까 저기 이기와 박사라는 사람이 양산관첨을 연판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회복하고 남남에 아무도 관심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받는 분야에 누가 항상 이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소림 현상이 심하니까 어, 판검사가 좋다. 판검사가 좋다고 하고자 의사도 좋은 의사들 누구를 할 때는 누구말대로 소림 현상을 지금과 같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정보 사회부 안정 이렇게 많은 잘 아는 이런 사회에 가시면 절대 소림 현상이 가지 말고 미술하는 사람도 있어요. 엄마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텔레비티 틀고 스마트폰을 열어보는데 음악도 안하고 만날이 제거트 이런 이야기하고 또 누가 보겠습니다. 음악 있어야 되고 미술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 다양하게 해야 되는 다양성을 주어야 되는 것이 같은 이런 부분에 이야기하고 하십니다. 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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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끝에 그 인물이 그 같지만 그러고 이제 희망하다 다가가는 말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지진발생기록이 담긴 모든 국론에서 4, 5, 6년에 한 명씩 지진발생이 큰 지진발생이 큰 지진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상반되는 주장이 있거나 상반되는 주장은 있지 않는데 이게 다 아울러서 봐야 돼요. 지금 지나보면 아울러서 봐야 돼요. 라고 제가 좀 보이지만 여기 이게 양산단척입니다. 내단척 유광단척 울산단척 위량단척 자인단척 이 단척이 여기 나라 우리나라에 지금 지진단척이 몇개 있는지 490개 밝혀진 것은 25개 영구충에 있는게 25개 정도 되고 아직 490개가 군들이 좀 안 된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진이 단척이 많느냐 우리나라 땅덩어리 땅덩어리 땅덩어리가 다 시작 나중에 보인될 데 앙의 뇌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앙의 뇌해가 모여서 이루어진다. 중국에서 이런 상품미에서 이렇게 바뀌어진다. 그래서 지금 시설에 나가면 한국납부 발전소 고리신전 국상 우산 공항 우산 단패자 중북을 공양 원전 24개나 안 되어있습니다. 14개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경남 북 경상남도 북부 지진이 원전이 문제가 생기면 우산 사람이 400만, 울산이 800만, 100만 되고 울산, 울산도 120만, 그러면 이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볼 수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자 발상소에 대한 시비가 많은데 그거는 차지하더라도 안전을 담보로 해가지고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 생명을 보고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생각해봐도 우리 원자를 아, 원자를 발상소를 짓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원자를 발상소를 지어놔라고 케이블 같은 걸 가짜배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원자 자체를 짓지 마라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거고 원자를 발상소를 지어놔라고 원자를 발상소에 그 사람들이 다 지고 있어가지고 움직이 되는데 그다 보니까 케이블, 케이블, 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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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량. 그러니까 그 지지 마라, 지지 마라, 지지 마라 하는 건 비행이 아니고 그런데 비서만 지어도 지금 이 태필 쪽에 그 뭐 뭐 경상남국도에 지지 난 책임을 받는 데다 지어난 게 문제가 아니다. 나머지 아니고 후쿠시마 원자 대표 그거는요 후쿠시마 쪽에 그 원정에 국가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5만들밖에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얼마지 아니면 500만 이렇게 한 500만 더 좋죠. 그렇게 많은 두고 그래서 지지 마라 지어라 이런 뜻이 아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방사로는 거기서 보면 우리 월성 그 다음에 하나 세 개 6개 16개 지금 지어 같이 여기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크게 5,000,000,000 정도 있거든 이런 걸 금감을 해가지고 땅이 합체직을 보냈습니다. 국의 원자 발전수 심부름 남는 내용을 지금 우리 자료가 됐냐 그래서 아직에 우리나라에 제2의 반디스 클랩스라고 불러가는데 반디스 클랩스라는 분이 911 테러를 하셨죠. 911 테러를 하셨죠. 911 테러를 하셨죠. 미국의 뛰어난 그 정보가 완벽한 CIA FBI도 그 테러를 주범의 능지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디스 클랩스라는 수학을 전문하고 사회분석이라고 해서 분석연구소를 해가지고 차고에 미국사람인데 차고에 자기 연구소를 하고 차리세요. 그러니까 뭐 파리나리는 연구소였죠. 그런데 신문나들 모아가지고 준비를 해봅니다. 딱 이 용웅이 911 테러를 주범이라고 정확하게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난리라고요. 어떻게 그걸 분석을 해놨나 있지. CIA도 아니고 FBI도 정부기관은 그만 사는 거 아닌데 제가 이 나온 정보들을 지금 제가 적절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오늘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 포항의 지진의 근본이 뭐냐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주는 지진 전문가도 알고 그 분석에 이 그 동상상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만내하는 게 나이 떨어지죠. 그 사람들이 내렸던 결론에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린지 보십니까 4 4 4 5 5 5 5 10 10분씩이나 10분에 있나 10분에 3분에 따라가고 그 충격이 엄청 큽니다 그 값을 지켜 내신 설계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따라가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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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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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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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7 6 7 7 6 6 6 6 6 7 7 7 8 8 9 9 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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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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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10 10 9 10 10 10 10 10 10 예 바로 이 많은 내용들을 적어요. 진흥하고 진흥은 뭐냐면 진흥은 그 지점을 진흥하고 바로 진표에 있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진흥문을 진흥합니다. 그래서 진흥이 어디냐 하면 콩콩에 거기서 그게 진흥이고 논밭이 진흥이고 그 밑에 지금 뭐 8킬로다 9킬로다 3.2킬로다. 그게 이제 진흥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흥입니다. 제가 의심이 가면 밥을 못 먹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봐도 이 사진은 지금 신문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어디서 얘기했냐 그 네이버 들어가서 그 지역을 찾아보니까 그 지역이 이렇게 지진 나기 전이 됐는데 지진 나고 나서 그 지점을 찾았거든요. 이 지진이 날아가는 것을 알 수 있는지 홍해 황해 홍해 그 그 다음에 발생한 부분에 항호간에 흔들다 우리가 알고 알고 알기보다는 많이 피해가 일어나서 이 말씀은 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대 지진 그래서 포항 지진이 5.3배 어디서리 큽느냐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잠깐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이제 액상하고 있다. 반죽이 일어난 거 아닌가 이런 걸 보고 있다. 그걸 막 이야기하고 어제까지 우리나라의 네도라는 지진 환자들이 모래가지고 서울에서 포럼을 해가지고 안탐토론을 했는데 무엇까지 접속이 나왔습니다. 저희 파악에 일어난 거 어쩐 사진이 그 심각한 거를 하여튼 하여튼 그 안이 어떻게 3.2kg 재벌시 성적기능 3.2kg 로 이런던 이 예 보이지만 진 이게 땅지편에 노을은 진양이 아니 뭐 여기 아무래도 이 지편에 가까운 수술이 크겠지 그 꽃을 두껍게 얻어맞는가 꽃을 두껍게 얻어맞는가 얇게 얻어 얻어맞는가 다 다 다 우리 시즌 지난 기부가 토항경 이런데 여기에서 불과 40km 이런던 그 우리나라 인물을 보면 지도를 이 단체의 눈에 보입니다. 이게 이 이 이 이 이 신문 기자가 알았어요 그린게 아니고 지금 보이네요 뭐든지 아 저게 당첨이구나 볼 수 있는 위성으로 보여줍니다. 황 지시 보건될적이 없는 당첨수 아 아 아 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쏟아듣고 이 전문가 아 아 아 아 아 역사적인 당첨수 여기 계속 해놨지만 일단 죽을 뻗어져있죠 그게 예를 들면 죽을 뻗어져 있는게 여기 안에 다 됐고 이쪽에 이쪽에 다 됐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뻗어져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수가 일어나고 정적 파악에 도미노 일어나 신문이 나오고 이 신문가든 당신이 또 검진을 풀어갖고 규모 이상 지진이 날 수 있는데 양상단들 내년부터 언젠간 조사하겠다 해야 보자 진도 진도하고 규모가 다르기는 진도라서 규모는 규모는 학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계산에도 기계죠 지진이론이 있는데 시간만 언제든지 올 수 밖에 안 해가지고 특히 동남도 지진보급기가 500년은 없나고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발생하지 이거는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지진의 역사적인 감성에서 전국 지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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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난다고 지진이 지진이 시간만 지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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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는 2011년도에 부시마 원전의 독립군 시즌이라고 얘기를 한거죠. 예, 7.4 경유 시즌을 불렀고 그의 8.5 파지기 일어나는 시즌 노민센터에 대해서 제기하고 한국 부모는 4개월 이상 기존이 이루어진 바닥이 크다. 그래서 백색을 하려기가 어렵다. 다 끝에 있고, 전문가들이 긁어보는 그 시즌이 있다. 공수기가 아니라 다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양산단체 인권, 풍선단체 본중인 움직임은 이창에 진입도 가능하다. 또 지진이 연구소에서 지진을 바꾸어 지진이 발생했던 기록이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양산단체가 언제든지 지진이 성사가 다친다. 양산단체는 17세기 조전시대의 극복력 전문 이상을 추적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전, 경유지진 이후에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5년간, 5년간을 추적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황 지진, 이제 앞에 몇 번 나온 걸 간단히 붙어 봤고, 황 지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앞에 이야기하는 황 지진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생각은 그 앞에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갈 때, 부분의 암석이 있고 연작한 신생대 최적 암이다. 역암석이 양식이다. 역암이라고 하는 게 역자가 돌 석자에다가 절골 낙자를 붙여 봤습니다. 역암, 고리 절골은 어떻게 됩니까? 충청해져요. 고리 절골은 누가 어떻게 됩니까? 고리 떼고 떼고 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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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꿇고. 그 이유가 뭐가 난 돌이 반응에는 사갈이 되죠. 사갈척이란 말이에요. 내가 많이 알지 않아서. 역자가 그렇게 씁니다. 돌 석자에다가 낙자로 써가지고 절골 낙자로 써가지고 역암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해서 돌이 불러서 청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게 역암청이다. 그러면 퇴적청이라는 말이에요. 역암청이 퇴적청이라는 말이에요. 양측은 모래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해적 해적암측 여강측 양측이 전부 다 해적측이다. 해적측이 되다 보니까 모래측이니까 굉장히 지방이 약하다. 경천대, 상주경천대가 여강측입니다. 상주경천대가 오시는 모르겠는데 그 경천대 오면 우리 자갈이 나갈 것입니다. 자갈이 가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가슴다. 만약에 상주경천대가서 보시면은 돌이 무책이 생긴 거고 보면은 자갈이 가게 해. 이게 돌입니다. 그런데 완전 구석구석할 수도 있고 그 산 일대가 전부 다 자갈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다 보고 사진을 찍고 핸드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단 무책대가 리프트 갑니다. 뭔가 역사적으로 흔들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액상화. 액상화가 억울이 되는데 이 물이 이제 올라오고 진흙에 진흙풍이 올라오는데 지속적으로 흔들리면 지하수에 있는 물이 올라온다. 올라오는 과정도 뒤에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강변에 대한 해적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액상화 도시가 발생하면 물이 어디까지 나갈까? 그래서 화학이 액상화도 진행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작품으로 흐들려온다. 그러니까 피사의 흔물 아파트 대가 넘어졌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약한 기술이 많이 늘려온다. 질 발전소가 특히 질 발전소가 2km로 떨어진 곳에 짓고 있습니다. 알면 바니까 6백미터 이번에 액상화 현상이 비찾는지 조사 할 방침이다. 아 아 아 아 이것이 1번에 1번에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아 아 입안에 아 으 으 으 으 우리가 지금 유산 리간따에서 일본에 전국에 엑상화 시도를 만들었고 우리도 지금 대충 시뮬레이션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이 있는 게 엑상화가 일어나면 양산산 측에서 6.5의 군모에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전국에 엑상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엑상화가 퇴적증 또는 내립지가 다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이 사태는 다 복을 받았는지 그런 것이죠. 군대는 지진이 지나가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자체는 국산회사가 엑상화를 하는 태양폭폭을 개발해서 이까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밀이를 할 수 있지만 액상화 자체를 못 맞습니다. 액상화 자체로 그러니까 이 건물이 건물 밑에 지지될 더 깊이 받고 하는 것은 되는데 그 엑상화 자체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요번에 호황 지지나 엑상화가 지혈 발청소를 하면서 물을 지고 그 지혈에 비용하고 어스틱을 만들어 내야 되니까 그거를 하고 한 4킬로로 들어오면 그게 이제 이 건물이 잘하는구나 잘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거를 한 4킬로으로 구하는 것 같거든요. 고마워 지지지 직원이 정상화 위치로 하다. 호황의 새 아파트를 굽는다. 이것을 말합니다. 여기요. 그 어 그 지혈 발차소 때문에 그런거 아닌가라 이렇게 몰아가는데도 이 정도는 그렇잖아요. 여기 이 물이 빠져나가갖고 이게이너 지금 막대기에 막 올라오면 됩니다. 올라가는데 이 물이 국자되었는데도 올라가. 이 물이 어디서 왔느냐. 10월, 저를 바탕수재 물을 집어 영이 거기서 올라온 것 아닌가. 뭐 참 걸쳐했는데 왜 지금 올라가고. 그거를 아우러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들의 전문가들의 내용하고 오늘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한 번. 그 사람이 이야기한지 좀 더 포괄적이고 머리보고 있냐 혁상화의 상상이 어떻게 되었냐면 모래의 약한 제로 사이에 물이 다릅니다 그렇게 실제로 진흙에 대해 보면 진흙 소로를 탁탁탁하면 물이 안됩니까? 진동을 주라고 물을 골라내는데 진동, 물이 진흙에 모래가 있을 때 머리가 있을 때 있는데 사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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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악 구분이 안됩니까? 그래서 이게 깍게 있으면 이 진동이 일어나면 이렇게 다이얼이 되는거죠 다이얼이 되는데 이게 깔아앉거든 또 머리에 있다가 깔아앉이 물만 뜨는거에요 그래서 이게 진흙이 그의 예상화가 제가 설명하려고 이걸 설명하려고 다 이런걸 정리해가지고 설명하는거에요 제가 봐바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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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많아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걸 다 정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설명하는거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 백산춤은 황지열 발전소나 이 티비스에 5명의 지진을 발전하다고 했는데 황지진 진한기체 5명대사 지금 구매가 9킬로라 했는데 지금은 3.22킬로로 이런식으로 인자 황지열 발전소 사업을 보면 2012년 17년을 추진한 국가 적용책을 하셔야 이것때문으로 보상을 다해야되나 모르겠습니까 참가상은 참가상은 한국지진자원으로 이따건건 안압니다 서울시에서 못해 뭐 이렇게 해서 적어진다 이건 지금 몬합니다 앞으로 지지이걸 황지열 발전소 사업을 몬할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증명이 안될거다 증명이 안될거다 할거냐 안합니다 몬한한걸대 책임을 안실라고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 사업은 몬한다는 왜 몬한한지를 보시면 지엘발소 지엘발소 황지진 방앞에 가진다 일부 지진이 제가 서로 논란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야기가 많겠죠 지엘발소 가 지엘발소 올라가고 스팀을 가지고 거비를 걸어서 정기를 만들어낸다 지진이 일어나는게 물이 들어가서 방청을 건드려서 방청이 깨지면서 지진이 나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방청을 지진을 원하는 수상 빈 마천소 제엘발소 시축옹을 둘러가는 수상 이 2011년도 공열문 지지에 대한 지각이 약하가 된다 그런데 긴급 토론을 어제 조선이 어제 내용을 제가 공개 해놨는데 그게 오늘 신문에 공신으로 나길래 정기 해놨는데 이건 어제 대안지진학회 한국지역 물리 공공학회 대안지진 공학회 대안지진 공학회 대안지진 공학회 지진에 관련된 대개의 우리나라 학회가 성부가 될 우리 조선이 인심으로 그들의 학생을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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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4차례 지하에 물을 흘리면서 덧붙은 미소시즌이 있었다. 문의하시나, 이 고려대. 지열마산 처음 지목을 한 사람인데 미국 오프라워바에서 일어났던 지진 세균과 생산대 세일과 생산대 세일과 생산대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물은 굉장히 많이 되어가질을 났기 때문에 이거는 10분째인가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강화성이 적다고 연체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화공대가 다 빠졌을 때 지금 보기는 제가 봐도 서울대, 화공대가 몇 가지 그런 선지 밖에도 못하는 것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못하니까 제일 비슷하게 되죠. 공대기 연체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물이 심하는데 이제 20분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일어났고 일어났나 해가지고 조금 그 부분에 예정이다. 동일만 지진이 5cm 100년도 2cm 10골간에 지진이 한반도 지각 전체의 강도가 약해졌을 거다. 그런데 왜 일어났겠느냐 라는 쪽에 황치전의 주변에 지각이라 그만큼이 없고 강대석이라는 물수입구 지진이 단체 천군의 수준의 물수입장만으로 지열발천소를 보기에는 음룰이 든다. 하라고 해서 장산동이라는 이 교수는 포항지전 하나의 분류를 척발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척하고 있는 것 아니 그러니까 지진이 전체의 전체의 단척방송을 과학시장에서 납권사 이렇게 전문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들 전체는 아직 지진이 10일도 안되는데 그들이 이 아이가 없어진다. 물론 논란이 이제 지열발천을 가지고 국제전문가 성격증이 나아 아마 그는 안 할 겁니다. 가보이는 으 아 괜찮은 사인 중 также 암 얘기를 1957년도에 한경도에 이 액상화가 일어난 것을 이렇게 보면 조선하고 있는 30년년에 또 지진이라고 하여서 불렀고 김차여고 동쪽의 어떤 지역이 폐하고 우리 같은 푸른 피에 허탐을 쏟아 올려다 놓으신 것입니다. 액상화. 이게 있었는데요. 즉 우리나라에 액상화가 있었는데 우리 양명국이 들었어선은 몰랐는데 지진의 역사, 한반도 지진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지진학적인 화학은 1,700만 년은 왕이 바다에 가라앉아 16만 년까지 물속에 삽돼 있던 지역이다. 그 화학에 완전히 포차가 안 된 상태의 해적층입니다. 202m 국가로 사이아드에서 10월 지진의 역사는 수정된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액상화가 있다라는 것이고 화학 지진, 화학 쪽에는 해적층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양산당성이 지나가는 주변이 있다는 것이고 이런 걸 통틀어서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열 발전소 많이 문제다. 저 규수 지진 때문에 왔다. 이런 주장은 안 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 그걸 해결을 못할 거니까 액상화는 이야기가 됐고 이 앞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액상화에 불쌍한 사주도 야하튼 지하수 큰 지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액상화에 이러면 이래가지고 이런 난다라는 쪽에 증명되어 있고 지난 기성들이 이 사전에 106에서 액상화 현적이 발견됐다는 것을 앞에 동의위에 맞춰서 도움이 되었고 그다음에 양산당이 1,500만 년이 액상화 시도가 이 빨간 년이 이놈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산역이 내립치거든요. 이 내립치기가 위험하다. 액상화가 이런 난다를 흔들리면 손도 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데 북부는 길을 보면 북부는 길을 보면 북부는 길을 아는데 북부는 북부는 길을 보면 북부는 북부는 길을 보면 이동한 지역이 있으면 아주 그렇게 되고 저 같은 시발이 흔들리면 이 양산당 측에서 양산당 측에서 시발이 흔들리면 북부는 길을 보면 액상화가 다소개 되어 가서 제가 생길 거다 하는 게 시뮬레이션이 될 것 같아요. 서울도 공부를 했는데 강남 쪽에 도겨받았고요. 아마 이 지도를 서울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지도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옵니까. 해야될을 접근을 하죠. 그 다음에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지도가 지쳐야 돼요. 강남 쪽만 다르겠죠. 그 다음 제가 이거 한 겁니다. 우리 여섯 집 상하 공영상이었고요. 사진 하나 볼까요? 이 부분같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여섯 엑사가 공영상인데, 저거를 찍어봅시다. 우리가 인상을 끓여준다.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인상을 끓여줍니다. 이것이 이상을 끓여줍니다. 좋은 시간을 끓여줍니다. 우리 여섯 층을 이렇게 끓여줍니다. 네, 이런 이 주소가 진행될지요. 이렇게 최대한 오르를 깔아줍니다. 이제 이번 주소는 다 Rusia. 그렇게 잘 안내해봅시다. 어떻게 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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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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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7월 7월 3일 10월 7월 4일 4일 났다 그 근본적으로 해제 처리에 따라 한쪽에 입고 세정지 모래층에서 일어납니다. 세정이나 모래 내리죠. 포항 진흥기 킬로미더 반경기와 어제 내가 본 게 없는데 2,500m 되겠죠. 역사 기록에 보면 지진이 1,161km 기록과 역사만 인사 기록에 있어서 그것도 들어서야 해 본다. 역사 속으로 일어났다. 상종로에 이 부분에 항종도 일단 존수로 왔다 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죠. 제가 막 지어내면 아닙니다. 있는 거를 발차 발차해 가지고 같이 결혼을 내면 그런데 포항지역은 최근 가장 발생할 때 양산당씩 지나갔습니다.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특수로 지진이 경제 지진을 불렀고 그의 역할을 다시 포항지역이 일어나는 지진이 발생합니다. 포항지역 발전소는 600m 근처에 백상화가 죽음이냐 이것만의 죽음이냐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만 하면 충분하게 뭔가 포항의 지진을 앞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것보다 물 조금 조금 건드려나는데 건드려나는데 이것을 전부 다 한참에 이야기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훑어봤고 정리를 하고 이것을 삐고킬로 내리기 위해 이런 정리를 하면서 제가 중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들이 아닌데 그런데 갈비스 클랩스라는 미국 사회보석 전문가가 9.1 트래블을 잡는데 썼던 기법이 이하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말해서 매스컵에 나오는 내용들을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든지 내가 뭐 다른 것들이 관심이 있다든지 매스컵이나 이런 자료를 잘 모으면 그런데 이런 말에 이라고 하면 내가 아까 두 가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다르기 또 하나는 알아 그 알보나 살자 그 두 가지 때문에 그 뒤에서 알보나 살자의 방점을 찍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늘 아침까지 정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고 제가 목적인 알보나 살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한 목적 때문에 정리를 하고 내용은 맞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천하고 판이 뭐지? 아 단천하고 저 뒤에 정리가 많이 돼있는데 단천은 내륙지방에 있는 거고 판은 네 그 저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북립판 저 사우드리아 아피아판 이런 쪽으로 어떻게 했는데 실제로 그런 판이 왜 움직이는지 하면 그까지 설명한 뒤에 다 되겠습니다. 빵시진 그만 제가 일부일이 지나지 않는데 단곱하니까 방지진만 방점지가 이야기했지만 이 판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우리가 사는 땅을 비어 보면 오늘도 춥고 저지 사마의 가도 한 50도 이렇게 안 올라가거든요 햇빛이 바로바로 상대 올라가겠죠 그런데 땅 속은 어마어마하게 온도가 높습니다 6,000도 까지입니다 6,000도 그런데 용암으로 이 마그마 여행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뭔데 제일 무거운게 뭡니까 여러분 제일 무거운게 철 제일 무거운게 뭡니다 우리 지금 지평을 있는 것 중에 우리 안 무겁고 제일 무거운게 철 철이 제일 무거운게 그 안에 철입니다 철도버리 물론 다른 근속들이 좀 쏙 있겠지만 제일 무거운게 제일 무겁다는게 안에 들어가야겠죠 그게 이제 우라늄이 제일 무거운게 입니다 이게 92에 이렇게 그 우라늄이 있습니다 우라늄이 있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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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울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건 100km 되고 지구의 반지렁이 6000km 고 100km 6000km 대기면 60km 대기면 그런데 우리가 저 냄비에 물을 끌리면 물이 올라가는게 아니고 이 순환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뜨거운 밑에 있는 용암들이 이 순환을 납니다 순환을 하면서 일어나는데 그 순환 앞에 일어나는게 판대기 대중판인데 일본의 일본 밑으로 들어가는 팔이 뭐냐면 태평양판입니다 태평양판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게 쭉 빨리 들어가거든요 들어갔는데 밑 앞에 있는 무거우니까 쭉 들어갔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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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친 마찬가지로 눈을 치고 이렇게 계속 들어가다가 끌져들어가는게 이것도 못 참을까 아닙니다 이게 깨질 어떻게 해지냐면 망한 밑에 이 그 대구가 생깁니다 이거 그게 이제 물이 갑자기 들어가면서 올라오니까 생각하고 옮게 이게 목에 한해 이거 아 아직 또 수찬성에 인도네시아 인도판이 있어 유라시아판을 밀어놨는데 그게 수찬 내지질 이라는 단체 인도네시아 유라시아판을 밀어놨습니다 플레이트판 단체라고 포트라고 고 하는거 단체이고 플레이트라는 판인데 그 단체나 판은 다른겁니다 판은 대륙과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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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만 그 단체만 단체만 그 자체에서 단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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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이 더 큰거죠 판을 벌려라 하듯이 바둑판같이 대륙도 뻔뜨anych 멸조가 있다 각각 instagram 이렇게 돌입 대체만 대단체만 두드러 등 그렇죠 이게 이제 이제 설명이 어디 나 그렇게 한번 그 부분을 안보이드리라니까 말로 생각하는데 그게 한번 비틀어지면 또 천이 또 쌓입니다. 태적층이 또 쌓이니까 또 비틀어지고 자꾸 쌓이게 되죠. 그래서 태적층이 만들어지죠. 보면은 이 산의 절벽 같은 데 보면은 천이 쌓여집니다. 태적 위에 쌓이고 쌓여가지고 천이 만들어집니다. 바이들이 바이들이 있는 줄기 같은 입이 닫혀 옆에는 흙이 있고 그 줄기에 바이들이 압습덩어리에 갇혀집니다. 이러면 뻗어져있겠지. 그래서 바이가 갈라지니까 진진이 일어나면 그런데 흙에서는 안 일어나면 그래서 안 일어나면 그게 이제 움직여 버리니까 진동이 움직이니까 그게 약간 물이 약간 보이는 데서 이 진동이 일어나니까 물은 떠버리고 흙은 깔아앉고 그래서 액사가 이렇게 확 돌아가고 눈이 맞고 순풀했고 아까 이거 유가야시 그 지대가 안에 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많이 즐기들의 애가 있는데 그거는 드리고 갈게요. 1번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해도 됩니다. 1번이 역사적으로 제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꼭 250년, 60년 주기로 일본의 시위에 의해 우리나라의 큰 역사적인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1340년에 1340년에 외부의 기미매부의 고려시대 때 1392년도 조선이 개국이었다 아닙니까? 1340년에 외부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숙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 숙대밭을 만들었다는 그 흔적 이전에 선산자다 보면 길제선생 태생제가 있습니다. 봉합 봉합초등학교 그거 보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안 보셨습니다. 조회안한 연적 뭐라고 초가 정여각이 있습니다. 정여각 3강 정여각인데 3강은 3강 모르면 뭡니까? 또 볼 수 있습니다. 교도 그 다음에 그 다음 충신 부부 이 세 가지인데 그 세 사람을 모시다라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길제가 모셔져있고 효자가 모셔져있고 연령 그 연령이 어떻느냐 모르시게 됩니다. 그 당시에 모르시게 때 이 일본 외부가 쳐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 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고 그때 이 남편이 일본 외부가 쳐들어오니까 의용군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7대 동안 안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오고 있는데 안 돌아온 게 아니라 안 돌아왔다 하는 말은 나기로 왔다는 이야기 내가 그 그 그 그 그 그 그 7년 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밤에 목소리가 틀고 내가 살아봤다 이 열려는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이 이 그 옆에서는 막 고려시대 때는 조금 조선시대에 열려하고 어차 열려 개념이 좀 약했던 시절에 그러고 그런데 오류말에 어쨌든 간에 길제 선생이 살던 그 동네에 열려가 열부지 열부지 그 그 이 새벽에 밤에 남편 모서리를 분명하게 차라리다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물론 주위에서 제가 하라고 이렇게 듣는데도 자기는 시집 안갖고 다시 제가 안하겠다 이렇게 살아봤는데 아 갑자기 이 남편 목소리를 들리는데 마음을 끊고 그 그래가지고 뭐라 그냥 분명히 남편 목소리를 봤는데 지금 마음이 어려워서 얼굴을 확인을 못하겠다가 내일 아침에 대해서 하고 문을 열어볼게요 그래서 그 7년만에 왔던 남편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로 보니까 남편이라 그래가지고 해피에빙을 끝난건데 그래서 일부러서 곡이 있습니다 곡이 이제 올해 말에 그 격립벽이라는 게 터지면서 일어났다 하나의 에피소드로 볼 수 있는데 그게 하나의 증거고 1340년 일부러서 외부가 그땐 빨리 희생으로 빨갛고 그때 일본 미래인이 빨갛고 위협으로 해갖고 그린봉으로 옵니다 빨갛고 우리나라를 숙대가 나타난 그라사 나타난게 누굽니까 이승개 이승개가 백성 백성을 하면서 고성개국을 하게 되고 기억이 되는데 거꾸로 1340년 과학이 250년 과학이 1350년 과학이 1592년입니다. 임진왜란이죠. 일본이 들어가오니까 우리나라가 태우고 250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양방대 의병들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그것도 나중에 역사가 되면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 바빠서 그건 뭐라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조선시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256년 후에 부과되면 1876년이 넘는데 강화도죠. 강화도죠. 그래서 우리가 1910년에 일본 속에 들어갔거든요. 1876년당 26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2100년 정도 나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또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다 이게 역사적인 종류에 의해서 제가 추론하는데 그럼 뭐로 일본 속에 들어갈 거냐 일본에 보십니다. 아까 전에 침략하고 이러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우리도 힘도 강하고 인터넷도 되고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일본은 우리도 바꿀 수 있는데 그런데 일본이 보시면 세계 지진의 10%가 일본이 있습니다. 세계가 많은 일본의 악대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있는 4개의 판매에 앉아있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수없이 일어나는 나라고 그러면 지진이 그때는 우리가 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를 침략을 256, 670년된 부기설에 의하면 세대로 없을건데 그럼 무슨 세대로 없을까 라고 이제 제가 막 소설을 쓴거죠. 일본의 지진에 의해서 이 나라가 없어지는 일본의 침몰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 죽어서 이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제가 아까운 나라가 태평양은 미국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서둘러오면 자기들은 우리나라가 지배할 공생이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주비설에 따라서 일본이 그만큼 지진에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일본 지진에 나라가 일본 지진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또다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집간접적으로 그런 말에 제가 정말 집간접적으로 그런 말에 제가 감사합니다.